22만점 세주하니? 우리 함께오빠잖아 음 오 믿고있다구 뛰세요 일단 뛰어고 생각해 아 레이스 스타트 끼는거 아니었어? 내 큐 맞춰놓으면 다같이 달려드는거 아니었어? 나만가는거야? 베인 떼면 잘못 뛰면 비명행사 한다고? 숫자 두려웠다고? 소데스네 물방고기반! 그렇지 아 미니언 맞았어 파람 숫자가? 아 아까 4대5였다고?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럼 언제나 잘못은 보통 나지 우우우 물방고기반인데 왜 속박이야 얍! 베인! 나이스! 이거 못참지? 나이스! Sal 참았어야지 이미 포탑을 막고 갔어 삥 하는 소리에 음 에이 참았어야지 이런건 참았어야지 짓짓짓 신발이나 하나 사갖고 가자 랩! 랩! 쇼미더머니 나가라는 얘기는 몇 번 듣긴 했어 말코야가 아까도 우리 쪽이.. 아 우리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팀이었구나 연속 CC기 걸어주고 무비 세주가 아프니까 블랙실드를 주고 다시 한 번 W를 랭가가 뛰는 곳에 W로 어시를 먹었다 띠우! 자야! 아! 너라도 맞아 다이애나 그래 너라도 맞아 소미더 이모? 아유 또 포탑으로 오면은.. 야 뭐 세주한테 몇 명이 달려주냐 아싸 다이애나 개꿀 어디 갔어? 야 눈덩이가 민현한테 갔냐? 뭐 잘못 갔다 아지르가 밟아줬어! 한 번 더 밟아줄래? 에이라이? 어우 우리가 막 그냥 난리가 났네 휘어잡네 그냥 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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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탑으로는 왜 맨날 내가 다 먹고 샌나한테 올 거야? 아! 에이씨 야 베인 어떡하지? 베인이 문젠데? 베인이 문제다냥! 늘 시참이지! 누가 나랑해.. 누가 누가 나랑해주냐 시참하려면 누가 나랑해집니까 나같은 똥싸개랑 누가 해주겠어 언제나 시참이지 내가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이뤄주겠다고 어우 마법면.. 야야야 눈덩이야 히도 못 먹고 눈덩이만 피했다 왠일로 반응을 했냐고? 그러게요 화면에 오직 눈덩이야 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뭘 모아주면 나야 땡큐지 하지만 베인한테 터지는 건 나였고요 눈덩이 뭔데 스킬이 없어서 날아가지 못해 아 죽냐? 여기 있다네 죽었냐 안죽었냐 안죽네 아 다이애라 안죽네 어제 축구를 보는 남편을 옆에서 봤지 그러고 전반전까지만 보고 후반전 때는 애들 재우려고 들어갔는데 애들 재우려고 들어가자마자 꼴이 터진 거지? 이걸 못 맞추네 블랙실드 어시스트 라는 것이다 아 아 애기들이 귀엽.. 남의 애기나 귀엽지 님들은 하지마 어 해서 뭐하려고 하지 말라면 하지마 좀 어른들 말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난 곧 죽나? 아이 죽네 그래도 점멸은 안 쓰고 죽었다 오늘도 질렸어요 대빈짱 이 시간에?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긴 하는 거야? 다들 이렇게 아침 일찍 잘 일어나네 이렇게 오늘 스트리머 두 분의 인사를 받으니 기분이 좋구만 이렇게 아침 일찍 잘 일어나네 이렇게 오늘 스트리머 두 분의 인사를 받으니 덩실덩실? 덩실덩실이 어울리는다 이 마음 덩실덩실? 갑자기 근육 쓰면 다 먼다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야 베인이 너무 아프잖아 베인 피차는 거 봐 치감도 가야겠다 아이고야 내가 가야겠지 치값 아야! 가위에다 뭔데? 당장 가 지금 모래시계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치값 당장 가 뭘 가로 캐리는 아니고 여캐리라고 난 항상 여캐리를 추구하지 내가 5년동안 방송 살아남은 이유 여캐리 캐리하는 사람 너무 많아 방송에 나만의 아이덴티랄까? 뭐야 쟤너 뭐야 너 뭐야 너 야 내가 쏘라카는 잡겠지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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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앞에서 호박 소라칸 잡겠지 흠 anyway 안녕하세요 자양선생님 최대한 시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구мы 두번째 판 정도는 내전이 가까스로 겨우 겨우 오림파 역이어가지고 내전 첫판 내전 중에서도 첫판은 그렇게 경쟁률이 세지 않아요 뭐 그때그때 달라서 나도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우리방은 피지컬만 되면 돈만 있으면 연속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다른 방송의 아쉬운 점은 첫 참 연 참 이래갖고 최대한 다양한 친구들을 여러 번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죽었고요 야 베인은 어떻게 잡냐 베인이 뒤에 있다가 후진이 파네 내가 존야가 있었으면은 다이애나가 모아줄 때 궁으로 맛궁으로 그냥 빵 해버리면 좋은데 이거 파라 이런거 근데 우리 냉가랑 마오카이가 잘해두고 있어 5년 동안 했는데 시청자가 20달이라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젊은 친구들 뭐 태빈지나 갱알님이나 뭐 칼바람양꼬님이나 또 누가 했냐 방송한지 1년도 안됐는데 내 시청자가 훌쩍 넘는거 보면은 부러워 부럽기도 하고 올해 방송하는 체력도 부럽고 부러워 부러워 팔로우를 한지 1330 하하하하하하 부러워 부러워 젊다는 게 제일 부럽고 방송 늦은 시간에 저녁에 할 수 있다는 것도 부럽고 제일 중요한 건 애가 없다는 게 제일 부럽다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아 이준 봐라 이준 봐라 건방지 내미나 방저 방저 건방저 뀨 자식아 어 이거 전멸로 나도 전멸로 피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왜 난 안 피해지냐고 아이씨 저는 방송 하려는데 렉 걸려서 컴퓨터 바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롤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롤? 롤 켜고 OBS 방송 켜고 컴이 많이 오래됐어? 롤 켜고 5년 됐냐? 6년 됐냐? 야 저 1300 나누기 6하면 6호 아니 나 300일이지? 1년이 600이래? 하하하하하 355 횟수로는 6년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486 486이 아직도 있어? 다이애나 아 늦었다 아 난 뭐 나오자마자 죽어 다이애나한테 다이애나가 왜 이렇게 세냐? 아 전화도 있었는데 침착하지 못했어 방금은 내가 아 랭가가 없었니? 아 난 막 들어가길래 잡는 줄 알았네 어 그치 랭가 있을 때 싸운 게 맞지 않은데 랭가가 혼자 남았네? 아빠문서도 너무 많아서 초기화를 못하고 있다고? 원딜 패지 말고 다이애나나 아즈를 패주세요 부탁 아저씨 나이가 좀 있어? 왜 점이 왜 이렇게 많아? 저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채팅특인데 네? 니가 제일 못해서 팩이 편해요 하하하하하 팩트 어쩔? 랭가 없어 랭가 없어 랭가 없어 랭가 없어 랭가 없대 랭가 없어 랭가 없대 아유 몰라다 랭가 없대 네? 아 없어? 지금 없어? 아 둘이 없어서 불어야 돼? 아 그래? 아잇 야씨 하나 둘 셋 아 조작 못 눌렀어 야 아주르도 겁내 세네 아 둘 따고 죽은 거였어? 난 도대체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야 하울을 못 메고 있어? 아잇 컷땡님 오랜만이에요 띠어 이제 점도 몇 살 이상만 쓸 수 있는 거군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은 스페이스를 자주 써갖고 점이 잘 나와 하하하하 점 잘 써 음리다 채 점 채 고령화 되신 분들의 특 하하하하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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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컴퓨터가 집에 한 대밖에 없어? 뭐 중고나라나 이런 데서 하나 방금 이런 데도 컴퓨터 잘 나오는데 모니터 중고로 사고 본체 중고로 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송하려고 좋은 컴퓨터 사놓고 있다가 하나 둘 셋 어이구야 야야야 야 뭐 존녀를 못 쓰냐 야 방금 뭐 몰살당했다 우리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너무 잘 들어왔는데 저기가 너무 정신없이 들어온다 다이애나 아지르 베인 쏘라카랑 자애나는 나 구경도 못 했어 아까 쏘라카랑 1대1 붙었을 때 빼고 늙어서 피지컬이 안 돼? 4년 10개월 하고도 13일? 그보다 더 더 됐을 텐데 저기 있어 명령어에 내가 방송 언제 시작했는지 없나 어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애 에바야 하하 아싸 누떵이야 아 아 아씨 다이애나 진짜 저 망할기집에 그거 낫네 방송 그게 있을텐데 방 방송 시작 사적이 아니고 시작 뭐라고 돼있지 아 첫방송 첫방송이라는 글자가 있구나 아 그러네 4년 10개월 5년차야 나 6년째 6년은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5년차야 내가 35세 방송 시작했나 보구나 경정하겠습니다 6년은 아닌 걸로 왜 방송인보다 내가 더 잘할지 방송인이 조금 약간 모자라서 나이만 넉넉하고 나머지는 조금 다 모자라요 침착하자 침착 5년차야 어머 뉴비네 뉴비 300일이면 뉴비네 응애해봐 응애 뒤에 좀 있어야겠어 뒤에 있으면서 세나를 좀 지켜봐야겠어 작전을 변경하도록 하자 응애가 많아졌어 너는 응애하면 안되지 오리지널 오리지널 디스코드 푸사나 시참 푸사 꼭 받았던 사람들은 어이구야 야야야야 야 블랙실드 반응이 늦었어요 왓더 아 나 지금 조녀가 없구나 아이C 야 세나한테 내가 블랙실드 빌드 블랙실드 주려고 이를 넣는데 알아 나도 그래서 세나를 지키겠다고 작전을 변경을 해갖고 블랙실드를 이에다가 줬는데 좀 웃 Earnest ды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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